안녕하세요. 여섯신 애다육입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키우신지 얼마 안되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다육이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들 키우시는 품종이 염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염좌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정말 무한정, 정말 10배, 20배 번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대품, 이 염좌는 미니 염좌를 제가 사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 목대를 보시면 굉장히 목질화가 잘 돼서 멋지게 크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2,000원짜리 미니 염좌 3포트를 합식해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키우고 있는 건데 아주아주 대단합니다. 별거 아니었던 아이가 이렇게 또 완전한 풍성한 대품이 지금 되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 모습이었냐?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번식을 위해서 다 잘라줬어요. 다 잘라줬던 아이를 이렇게 다 심어가지고 예쁘게 키웠던 건데 이것도 이제 가지가 좀 길어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이거를 다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거 다 심어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또 한 바구니가 생겼죠? 여기에서 잘라서 이것도 처음부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한 바구니 만들었죠? 이 한 바구니에서 또 이 한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육식물은 적심을 통해서 가지를 잘라서 무한정 번식을 시킬 수가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리고 염좌를 또 예쁘게 키우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거 뭐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리려고 이거 한번 잘랐던 건데 자른 지 뭐 한 2, 3주? 3주 정도 지났나? 워낙 요즘에는 이제 성장이 좋은 때여가지고 이거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여기도 보세요. 자구 이거 두 개. 잘 보이시는지. 네. 여기 그냥 다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였는데 지금 자구가 두 개가 나오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정말 몇 배씩 늘릴 수가 있는 게 또 이거 염좌입니다. 이제 다육식품종에 따라서 번식하는 방법들이 다 조금씩은 달라요. 여기 지금 두 개 보이시죠? 요것도 원래 얼굴 하나짜리였는데 잘라가지고 지금 요게 이렇게 두 개가 되어서 자란 거거든요.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대품으로 키우시려면 뭐 그냥 무한정 키우셔도 되지만 아 나는 얼굴 두수도 좀 늘리면서 풍성하게 키우면서 어 이렇게 식구도 늘리면서 또 이제 잘 키운 거는 선물도 하고 요렇게 이제 하시면 너무 좋지요. 자 제가 그럼 이제 하나씩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좌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렇게 마디 마디가 있어요. 이 품종 자체에 요렇게 마디가 있습니다. 어디를 잘라주시던지 간에 그 마디에서 새로운 자구가 올라오거든요. 꼭 뭐 마디를 여러분들이 어 정해놓고 잘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기 이렇게 아무 곳이나 여러분들이 그냥 절단을 해주시면 가장 가까운 그 절단된 그 마디에서 또 새로운 얼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르기가 어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마음이 또 좀 그래. 그죠? 근데 어 요렇게 잘라가지고요. 못생긴 건 아주 잠깐이에요. 왜냐면 요렇게 잘라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구들이 또 아주 예쁘게 풍성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고거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잘라서 민둥산 되는 거 괜찮습니다. 네 아주 금방 또 새로운 자구들이 막 올라오고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아깝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마음 먹고 아우 나는 진짜 음 좀 이렇게 풍성하게나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장이 너무 좋을 때잖아요. 지금 아주 그냥 뭐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잘라주시면 아주 그냥 자구들 아주 잘 나올 때입니다. 네 아우 요렇게 잘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풍성한 얼굴들이 있어서 그런지 음 그냥 깔끔하게 이발하는 정도의 수준이네요. 요렇게 잘라서 심으실 때는요. 여기 이제 밑에 줄기 부분들이 흙 속으로 잘 들어가야 되니까 이 맨 밑에 있는 잎들은 따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잎을 따주시고 염자는 생장점이 닫히지 않게 잘 요렇게 잘 뜯어내주시면 요건 또 잎꽂이도 또 잘 됩니다. 여러분 요렇게 잎들 잘 따가지고 요거 이제 잎꽂이 하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자른 후에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흙 속에다가 싹 다 심으셔도 뭐 너무 좋겠지만 이왕이면 뭐 몇 시간이라도 그냥 말렸다가 심어주시는 거 훨씬 더 좋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잘려진 부분이 사람으로 말하면 생살이기 때문에 이제 흙이 아무리 깨끗한 흙을 사용하지 않은 흙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요렇게 생살이 흙에 닿았을 때 음 좀 뭐 물르거나 세균 바이러스에 이렇게 좀 감염될 수가 있어요. 뭐 늘 그러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한두 개 정도 같이 심어도 이렇게 고사하거나 죽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요거를 말렸다가 심으면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자리 잘 잡고 뿌리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잘라서 바로 심지 마시고 네 좀 말렸다가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염자는 이제 물 마름에도 굉장히 강하고 물을 뭐 충분하게 주더라도 이 입장에 아주 그냥 통통하게 물을 잘 머금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정말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키우기 쉬운 어 다육이 폼정이 된 게 물을 많이 안 줘도 잘 살고요. 물을 뭐 많이 줬다고 할지라도 또 탈나지 않게 또 성장을 또 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번식이 이렇게 쉬우니까 예 뭐 시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요거 그냥 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음 예쁘게 예쁘게 키우시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저는 요렇게 해가지고 선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염자도 지금 뭐 종류대로 많이도 키우고 있지만 요렇게 하면은 거의 죽지 않고 키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요것만 보더라도 너무 예쁘잖아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벌써 요기에서 잘라서 큰 거 하나 했죠. 또 잘라서 요거 했죠. 벌써 이게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한 것만 해도 한 20배는 저는 늘린 것 같아요. 벌써 요렇게 제가 입 따준 것만 하더라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요렇게. 네. 엄청나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염좌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염좌가 다른 말로는 또 돈 나무라고도 불리잖아요. 요렇게 입장 하나하나가 약간 그 동전 같은 모양이어가지고 염좌 키우면 집에 돈 들어온다고 그래서 키우는 소식물이 염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염좌 이렇게 많이 늘리면서 뭔가 부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염좌는 겨울에 매우 매우 냉에 약해요.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저는 실내로 들어가서 키우는 거입니다. 안 그러면은 염좌는 그냥 완전히 영하로 내려갈 때 잘못 관리하며 그냥 다 말라서 정말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냉해를 엄청 심하게 입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꼭 조심하셔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햇빛을 잘 보면 물도 잘 들기도 하지만 또 햇빛이 많이 없더라도 나름 또 잘 성장을 해주는 식물이고요. 모든 염좌들은 사실 꽃을 피우기는 합니다. 제가 늘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지피식물이라고 해서 낮과 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었을 때 주변 환경이 너무 밝거나 LED 등을 사용을 해서 식물 등 이제 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염좌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은 완전히 겨울이라는 거를 12시간 이상 인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박스로 덮어주거나 뭐 검은색 비닐봉지로 덮어주거나 요렇게 이제 밤이면 완전 밤 낮이면 정말 환한 낮 이거를 정말 12시간 12시간씩 보여줘야 꽃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어두운 시골 있잖아요. 그런 곳에 키핑장에 있거나 그런 농장이 아니고서는 염좌 꽃 피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염좌 꽃도 한번 피워보시고 이렇게 10배 20배 이렇게 번식도 많이 많이 시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 아이들 예쁘게 막 피어오르면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